없어요. 음... 그렇죠, 겨디? 네, 맞습니다. 어떻게 사겠습니까? 갑자기 훅 와서 지금 여러분이 깜짝 놀라셨을 텐데 우선은 인사 한번 드리고 시작할까 봐요. 네, 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저번 주에 예고 드린 대로 제가 또 왔습니다. 음... 그쵸. 오셔야죠. 네, 그럼요. 여러 가지 저희 스태프들과 회의를 거쳐서 지금 겨디 라디오를 만들어 오셨다고.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사랑은 그렇게 되게 좋아하잖아요. 좋아하죠. 근데 왠지 모르게 조금 더 리얼하게 조금 더 그럴듯하게 네, 한번 저희가 한번 좀 야심차게 준비해봤습니다. 나 빼고 준비한 것 같은데요?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라서. 오늘 이따 2, 3부에 함께할 건데 사랑은 그렇게 모토가 멜로디 드라마인데 네네. 아주 중간중간 싱금을 울릴 음악도 우리 박피디님이 아주 신중하게 선곡을 하셨다고 네네. 그런 상황이 상황에 맞게 하시지 않으셨을까요? 그랬을 것 같아요. 두 남자의 아주 쿵짝쿵짝이 얼마나 잘 통했을지 네.